수박의 놀라운 효능 10가지 수박은 수천년동안 다양한 문화권에서 재배되어온 인기있는 과일입니다. 수박의 재배 역사를 통해 그 기원과 전파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수박의 기원은 아프리카 대륙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 수박이 재배되었다는 증거가 있으며 피라미드 건설 당시 노동자들에게 수박이 제공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무덤 벽화에서도 수박이 그려져 있어 수박이 당시 이집트인들에게 중요한 과일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아랍 상인들에 의해 수박이 중동과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아랍인들은 수박을 베두카라고 불렀으며 이를 유럽과 아시아로 확산시켰습니다. 중세유럽에서는 수박이 특히 여름철 갈증을 해소하는 과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수박은 중세시대에 중국으로 전파되었으며 당나라 시기에는 이미 중국에서 수박이 재배되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박은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었습니다. 수박은 삼국시대에 한반도로 전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수박 씨앗이 한반도로 전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기 재배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특히 백제와 신라 지역에서 수박이 재배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려시대에는 수박 재배가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고려시대의 문원에서도 수박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며 수박이 여름철 과일로 사랑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박의 주요 효능으로는 노폐물 배출 촉진, 피로해소, 소화촉진, 불면증 예방 등이 있습니다. 수박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배뇨작용을 촉진하며 소변을 더 자주 보게 해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당분과 포도당 함유로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며 소량의 식이섬유가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콜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불면증 예방에도 유익합니다. 1. 수분 및 전해제 균형 유지 수박은 약 92%가 물로 구성되어 있어 더운 날씨에 수분과 전해제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는 탈수방지 및 열사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수분이 풍부해 소화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돕습니다. 2. 풍부한 영양소와 항산화제 비타민C와 A, 마그네슘, 칼륨과 같은 미네랄과 니코펜,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제가 풍부해 신체의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심장 건강 증진 니코펜은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심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4. 항염 특성 비타민C와 니코펜의 결합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다양한 만성질환의 위험을 줄입니다. 5. 피부 건강을 위한 수분 공급 수박의 높은 수분 함량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며 비타민A와 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6. 소화 건강 개선 소량의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장애 움직임을 촉진하고 소화 건강을 개선합니다. 7. 근육 회복 및 근육통 감소 시트롤린이라는 아미노산은 근육의 피로를 줄이고 운동 후에 회복을 돕습니다. 8. 눈 건강 유지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은 막막 건강을 지키고 야간 시력을 개선하는 데 필요합니다. 9. 체중 관리 낮은 칼로리와 지방 함량으로 포만감을 주면서도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10. 항암 특성 니코펜은 특정 유형의 암, 특히 전립선 암의 위험을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